당신만 모를 수 있는 35가지 첫 번째,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먼저 얼음이 되는 것은 뜨거운 물이다. 이 현상은 탄자니아의 은펜바라는 학생으로부터 밝혀진 사실로 은펜바 효과라고 불립니다. 그리고 뜨거운 물이 더 빨리 난다는 사실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록으로 남겼다는데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. 두 번째, 음료수를 빨대로 마시면 충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.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. 탄산음료를 마실 때 빨대로 마시면 치아에 닿는 면적이 줄어 치아 부식과 충치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네요. 세 번째, 돼지는 평생 동안 하늘을 볼 수 없다. 아닙니다. 돼지가 목을 들 수 있는 각도의 한계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고 하지만 돼지 목의 이동성은 약 45도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강아지는 생명이다. 강아지가 생명이라 흑배색이 산다고 하지만 사실 강아지는 파랑, 보라, 회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구분하지 못하는 색으로는 빨강, 주황, 노랑, 초록색이 있다고 하네요. 다섯 번째, 아이슬란드에서 개를 키우는 건 불법이다. 사실입니다. 지금은 많이 풀렸지만 1924년 개가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포충증 때문에 개를 키우는 것을 법으로 막았습니다.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